자 잠시 종합주가 그리고 해외선물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죠 7월달이 좀 위험한 구간인데 자 어제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늘 추가 반등이 연일 연속으로 오지 않으면은요 하방압력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오늘이 자 s&p 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나스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유지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상방을 치려고 해요 자 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은 나스닥이 움직이는게 아니라 나스닥이 주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미국 종합주가는요 s&p 입니다 s&p 자 나스닥은 아무리 상승 추세를 위로 상방으로 치려고 해도 s&p 가 하방압력을 지금 계속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s&p 지금 전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오면서 3110 입니다 3110 까지 하방압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구요 아 그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오늘 오늘 입니다 오늘 어제 워낙 강하게 상방을 쳤다가 매물압력을 강하게 때려 맞고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오늘은 전략적으로 매도가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3100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오늘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요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이번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s&p 월요일에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치겠다 라고 말씀 드렸구요 그저께죠 그저께 자 그저께 이 종목이 이제 s&p 하고 나스닥이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으려고 그러면 그저께 수요일날 수요일날 절대 s&p 기준으로 3096 을 돌파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강하게 제가 양봉이다 강한 상승장이 어제 올 것이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드렸고 제 시험 분석이 매일 연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투자하시는 분은요 제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시면 엄청난 수인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자 s&p 는 오늘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오일도 중기는 지금 상승장 인데요 오늘 크루드오일이 지금 하방압력을 계속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p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저점 오늘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구요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해외선물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종합주가 강한 반등 구간을 기대하시는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거나 이 유튜브 방송을 매일 제가 장시황 해외선물의 시황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 시험 분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드리면요 s&p는 지금 상방을 지금 열어놓고 강하게 상승 추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s&p가 오늘은 계속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추세가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오늘은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오면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하다 자 이게 시간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간이 뭐 제시간 4시간 지나면 전략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